어? 나 지금 페이북 과거 거 보다가 니켓저리 시초를 봤어 이거 뭐냐고 내가 카톡으로 따지니까 오해임 그래서 아 내가 선동을 당했구나 완성보는 이거임 뭐가 오해였던 걸까요? 아잉 외며며며 야 누나 누가 가서 볼빨간 사춘기도 해달라고 도네이션 좀 해 봐 이따가 저거 스탑업을 끝나면 괜찮아 난 패키니까 난 아이돌이다 흐흐흐흐 틀치 아이돌 피니툴 앞에 두치야 하하하하 뭐야 저거 오디션 아직도 한중이냐? 뮤직 카테고리 탐방하는 거라고? 저한테 뭐 약간 무서워 잠깐만 일단 무슨 노래 부르지 오면은? 무슨 노래 부르지? 아 대박이네요 아 대박이네요 아 대박이네요 와 아 아 아 아 아 아니 한번 켜봤는데 되게 화력 장난 아니네요 이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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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려estro 노를 어 누구 참여ём님이 진짜 사진참여굣이에요? 하하하 지금 하하하 아 대박 아우 죄송합니다 여기 Wei 아 진짜 으흐흐흐흐 으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으흐흐흐흐흐흐흐흐흙 어? 누구? 참여조님이 진짜 사진 참여조님이에요? 아 진짜 어 대박 아 죄송합니다 이런거 처음이라서 아 너무 아 뭘 해야 되는거죠? 아 사쿠라구요? 아 사쿠라구요? 아 진짜 씨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아 진짜 화나나 미친놈 진짜 막나하는 чтобы но od ür hoy 아 정신 다를 것 같아 아하핳 두 달이 지하우는 꿈속에 하나 더 및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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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참여가 좀 된건지 모르겠어요 스페인 가능하신데요? 스페인이요?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저는 아이유 7.0 가능합니다 뭐든지 시켜봐주시면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스페인이요?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저는 스페인 뭔지 알아요? 이거 실패 하하하 풀버전으로 간다 사회 자막 으하하하하하하 그가 나는 척 아무 일 없단 거짓말 아무리 없었어요 떠나가자고 얘길 할까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 들어 흐르지 못하게 또 살짝 웃어 내게 왜 이라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있던 어둠말도 하나 위로 한번데만 듣던 나 헛참을 빠짐 못해 바로 김아 나는요 참여자 참여자 하나 둘 I'm in my dream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후하하하하하하 최고의, 최고의 무대 감사합니다 차명종님과 함께 해 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번 풀밴드로 모시고 싶어요 저희도 한번 풀 밴드로 모시고 싶어 언제든지 불만 주십시오 저는 꼭 가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음악생활 요양생활 중에 이런게 너무 처음이라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쇼 여러분 저도 이제 떡상각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들때 놓아줘야되는데 아휴 이리 와봐 이거 불안하니? 많이 먹기 먹기전에 운동하니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 하면서 먹기 전에 주문한 갈래 요양이 настолько 매우 잘 먹었다는 걸 일요일이 오늘 수정방송이 아, 조그마한 드라이밍가 나사들 이용하여 야, 저기 고맙습니다라고 해 아니, 지금 미처 성공한거 아닌가요? 고맙습니다 어이, 나 방송중이다 지금부터 너한테 시비를 걸꺼다 응? 식상한 시비 없냐고? 아, 식상하지 않은 시비 식상한 시비? 다시 할게 야, 그레지 되게 옛날에 그 느낌이다 옛날에 친구랑 길을 갔는데 갑자기 오, 네 눈빛이 굉장히 예사로고 예사롭다는 건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었어 아니, 오빠 응? 야, 솔직히 나아서 돼지랑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 이제 솔직히 돼지랑은 말 아무렇지도 않아 알았어, 돼지야 아닌거 같애 10명을 얼마나 받기로 했어? 사실 아직 받지 못해 10일 걸므로서 너에게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데 조금 어려워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죽고 싶어? 고춧가루 하나씩 뽑을까? 자, 봐봐 내가 왜 자신감을 가졌을까, 갑자기? 너무 어렵다, 스피드 피즈 같네? 아니야, 그, 그 아잉! 아니요야, 너 왜 싸움으로? 그치, 그치, 그치 약간 그 까부는 애한테 해준 말 그 무에줌 어, 배워왔다고 까부는 거야 내가 막 아아, 야 너 좀 치냐? 그치, 얘가 비슷해 야, 너 싸움 좀 하냐? 예스, 예스, 예스 그거 아니야? Exactly! 멋있어! 짱이야! 나 싸움 하나도 못해! 나 줘! 난, 방역패배자야 오케이 그럼 나한테 일방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겠다 나 어차피 내일 촬영가거든, 오빠? 너를 보자 그래! 오, 그래, 그래라고 했다! 그래, 마왕 그래, 마왕 그래, 마왕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잉! 이따만 이러면서 그럼 마지막 퀘스트를 가보자 라스트 퀘스트 문 열어놓으면 의미없는 거야 노래 부를 때 이러고 상관없지 헬로우 아잉 예, 지금 스트리밍 중이에요 꽈뚱씨 아, 예! 이게, 아, 앉았습니까? 이거, 이 미션이 있을 때 스트리머들은 서로 상부상부해야 되는 거 아, 무슨 미션이죠? 아, 이게 제가 어떤 말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뭘 지금 잘하고 있나요? 그걸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아, 지금 죄송한데 네 화장실이거든요? 아, 화장실이요 당신은 지금 화장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화장실에서 큰 싸고 있지 않을까라는 감히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뭘 잘했죠? 조롱? 아뇨, 아뇨, 아뇨 그니까 조롱을 뭘로 했죠? 팩트! 아니, 그니까 팩트를 뭘로 했죠? 어? 말! 한국말! 그렇죠 이제 칭찬해 주세요 아, 고생했어요 아니요 상부상수 해야죠 당신에게 또 어떤 미션이 갈지 몰라요 잘했어요 그렇죠 뭘 잘했죠? 조롱? 아니, 그, 그, 그 조롱을 뭘로 했죠? 한국말! 그렇죠 그럼 저는 뭘 잘한 거죠? 언어의 유어사? bueno 꽈뚜룩씨 그 언어라는 한국어가 매력인 저기 유튜버인데 한국인보다 더욱 고급어휘를 쓰고 계셔요 오 하핳… 언어의 유일하녀 한국말 잘하시네요 오 하고э 아 흐 감사합니다 알 hire 꿔뚜룩씨도 언제든 필요할 일 있으면 부르세요 근데 아까 한국말이라고 말했으니까 미션 실패 야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